통돌이 세탁기 추천 베스트3 3위는 위니아 딤체 세탁기 15kg 큰 용량의 준수한 성능을 가진 가성비 제품으로 공기방울 포디 기능이 한올한올 꼼꼼하게 세탁하고 에어세스7 기술이 빨래방망이처럼 찌든 때를 제거해줌 가격 약 69만원 2위 삼성전자 워블 10kg 탁월한 세탁기능에 집중한 가성비 제품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1인 가구에게 추천 세탁판에 워블러를 적용해 빨래 꼬임이 적음 가격 약 33만원 1위 삼성전자 아가사랑 세탁기 3kg 아기 있는 집엔 필수인 제품으로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6번을 헹구고 90도의 고온으로 삶은 세탁이 가능함 속옷이나 수건만 따로 빠는 보조세탁기로도 쓰기 좋음 가격 약 33만원 구매정보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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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